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국정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국정감사의 본질이죠.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 현안을 놓고서 공방을 벌이고 말싸움을 하고 때로는 몸싸움도 하고 그렇게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아닌지 과연 21대 국회의원들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 먼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투를 구입하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다. 외교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요구를 해놓고 정작 외교부 장관의 남편은 미국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말이죠.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총격 피살 사건 이 문제를 놓고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유족들도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 우리 피격당한 공무원 형님이 여기 오려고 하느냐 이걸 진상조사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또 우리가 불러서 국민 여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유엔 산하 기구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구체적인 이런 유엔 기구들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줄 걸 요구하는데 이것조차 막는다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정보위야 국방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외교부를 다룬다. 외교부에서 장관을 앞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정치적인 형님이 나오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그 부분도 외교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여러분 지켜보셨습니다. 장성철 공무원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대략 세 가지 사안을 국정감사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장관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정감사 때 정부가 그리고 장관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증인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선정은요. 간사단의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간사관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은 지금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간 방해 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장성철 소장은 이야기하셨는데 부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정쟁을 하지 말고 정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기에서 사과하라.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할 만한 것들이 내용이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강경화 장관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죠. 특혜나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증인을 채택하고 말고라는 것 자체가 계속 정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에 있어서 또 유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증언으로서의 정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 이상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유가족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자리는 되겠지만 이것이 국간 본연에 맞는 태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채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말이죠. 잠시만요. 민주당이 예전에 야당 시절에 국정감사에 임했을 때 태도를 돌이켜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증인 채택 어떻습니까?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권이라든가 강경화 장관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추미애 장관권이 지금 국회에서 몇 개월째입니까? 6개월, 8개월째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인으로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재판이라는 수사 과정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강경화 장관권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가지는 논센스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인권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적용하면 연자재 비슷하게 이렇게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적용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참 좀 애매한 겁니다. 국정을 논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장 소장님. 행정일은요.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일을 처리합니다. 거짓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 야당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 사생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고집스러운 코로나 방역 비협력자에게는 집행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국 여행 자제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때문에 외국에 꼭 가야 할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국을 못 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장관의 가족이 나 내 돈 가지고 내가 여행 가서 요트 사겠다는데 이건 사생활 아니야. 사생활이야. 간섭하지 마. 뭐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는요.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족이 유엔인권, 북한인권사무소에다가 이건 고소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강경화 장관이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상황에 대해서 유엔에 제소를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걸 왜 안 듣습니까? 증인 불러서 다 얘기 듣고 그분들의 한 풀어줘야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강경화 장관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치적으로 논박을 하는 것이죠. 이걸 조사할 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가서 잘못돼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안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경 수작권 조정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 6개 항목을 그대로 두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추미애 장관 과거의 위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없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정정의 내용들로 채워지니까 여당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박진영 후대문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한번 여쭤볼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 문제가 됐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문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녀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 내 기류를 보면 말이죠. 조국 추미애 전직 현직 장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고 반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거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이런 어떤 반응의 기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분의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법률적이거나 비리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전혀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과도한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것들을 기준에서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러 갔다라고 하는 스스로 느끼는 약간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아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했다든가 아니면 현 정부 초기부터 뭔가 국정을 같이 했다든가 이런 강경화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과 인비를 사실상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강경화 장관과 조국, 추미애 두 전현직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기류, 대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이 핵심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쉽게 비판해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정치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문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간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간신히 국정감사 일정만 확정을 했는데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증인 참고인 이 부분을 여야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개선된 가운데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양당 간사님들, 우리 항의 간사님께서도 한기호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든 어떻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한기호 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한 10분 정도 황의 간사님이 지금 한기호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좀 진전된 내용을 하고 속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먼저 진행하시죠. 지금 10분 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미 간 공동첩보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죠. 아니, 아니, 회의 하잖아요. 자, 우리 김병기 위원님.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입시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 전 국회 국방위원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설전을 펼친 것보다 더 격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그냥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 자재부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일반 증인을 동의해 줬다면 한 명의 증인도 동의 안 해 줘놓고 변명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님 되시는 분의 모든 증언과 주장은 여러 가지 언론과 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밀이 관련된 연평도 피격 사건 이거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이래진 씨 형님 이래진 씨는 자기 동생이 총살에 불에 패워서 그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풀이 하겠다고 국회에 나오겠다는데 그 한풀이 하나 못 들어줍니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국가기밀이 나옵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증인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가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양당 간사께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습니까? 증인은 추가로 협의를 하십니다. 여기 와서 앉은 게 안 들어온다고 왜 들어왔느냐 너희 뭐 하는 조사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마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동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바로 이 사안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가장 격전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그다음에 우리 국민 피살 사건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방위의 여당 의원들은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야당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풀어야죠.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 국방부 장관은 월북과 관련해서 당시 초기에는 실종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감추고 무조건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직권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석 소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정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답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피격된 A씨의 아들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발표하고 북한 통증문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총격살이 해가지고 시신을 기름에 태웠다. 그런데 북한 통증문에서는 총격 후 혈압만 확인했다. 부유물 현장에서 소각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저희들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고위의 지시에 의해서 총격을 했다. 그런데 북한 통증문에서는 단속 등 정장 결심하에 사격을 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첩보하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정황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것인데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고 또 징사는 규명이 필요하고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났고 그럼 배에 없으면 받아 있는 거고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우리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월요일날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아마 해류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 보니까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그 조류구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승 통신망을 한 건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그쪽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장성철 소장이 언급하신 국방부 장관 그 실종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 낮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그 답변 지금 막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 상대로 해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군의 특수정보가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경위 이거 조사를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첩보 수준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언론이 뭔지 알고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그 다음날 한 30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10시 50분에 언론기관에서 보도한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책은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해야 되고 안보지원사령부는 총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밝히십시오 몰빡히면 안보지원사령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차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게 아마 국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공무원 피사 사건의 경위를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전날 밤 23일 밤 10시 넘어서 언론의 첫 보도가 나가는데 그 다음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대동 소위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될 수 있느냐 이 경위를 국방부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령부의 후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 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렇게 이 분은 지금 홍영표 원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알 수밖에 없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조영 대표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7, 6위로 해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소총 구경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소총 구경인데 그게 어쨌든 간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원내대표라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이 국가정보망에서 얻을 수 있는 첩보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7, 6위로 하라는 북한군의 감청 내용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국방위 비공개 회의 때 7, 6위 이런 발언은 없었다 군에서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밝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따로 특별한 것을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저러한 기밀자료들은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의원들께만 따로 열람도 시켜드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 과정 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정보를 취숙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비판에 말씀만 하셨는데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동등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피격당한 가족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께만이라도 비공개로 저런 부분들에서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저분들의 한과 의구심이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만이라도 이러한 증인 채택이 좀 돼서 저분들의 얘기도 듣고 저분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6위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방문화청와대가 자기들이 발표해놓고 나를 비판한다 76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언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또 하트경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대신하기도 하고 좀 혼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사건의 진상 이거 사실 해경이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가족은 그럴 이유가 없다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은 직접 잡힐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명의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인이 유족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감정적인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는 남북 공정조사가 되면 제일 정확한 거고 물론 그것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우리 정부나 한미연합사 갖고 있는 첩보자산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짜맞추기를 해보면 웬만한 결론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분들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국정감사장밖에 없어요 저분들이 법원 앞에 가서 또 그냥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당 쪽 의원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저는요 저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국정감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실 결과를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하고 성찰을 제대로 조사해야죠 다만 유족 곁에 야당에 흔히 이하는 스나이퍼 의원하시는 분들이 서주시는 게 과연 유족들과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른바 저격수 그런데 조금 전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풀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한의라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증인 채택의 이유가 진상규명도 규명이지만 유족의 가슴에 맺힌 그런 한 이런 걸로 한번 국회의원들이 들어주는 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국회 국방위원회 외통위뿐만 아니라 말이죠 법사위원회 법사위원회는 또 법무부가 소관 부처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문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문제로 비화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하면 인만협은 거짓말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아마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종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 증인을 채택한 예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개혁 관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국정감사 이야기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두 분께 질문 드릴 것도 마땅치는 않은데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분 나오셨을 때는 또 다른 정치관은 깊숙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두 분은 여당과 야당 내부 사정을 그 어느 패널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내부의 분위기를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